안녕하세요. 망원시장 훈훈한 호떡. 사장님이 하시는 호떡 너무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망원시장에 오세요. 훈훈한 호떡 먹으러 오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차근히요. 전분을 좀 쌓여주세요. 병아노가 hanging 와요. 가볍게 썰어주세요. 바로 손에 FUN.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두개에요? 네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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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고춧가루 고추 이낙은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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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은 비닐봉지 필요하시죠? 비닐봉지 감사합니다 몇 개라고 하셨죠? 네 개요? 네 천 원짜를 내게 드릴까요? 네, 아무것도 다른 것도 있어요? 일반 꿀호떡은 천 원이고요 갈라서 씨앗을 넣어드리면 1500원입니다 아 그래요? 그냥 일반으로 바꿔줘 네 여기도 올게요? 네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랫떡 양념 아시감 students 자주 못 가니까 기다리에서 파는 사람도 안 찍나? 이렇게 주세 내 생기고 왕이야, 주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쌀가루를 끓인 왕이와 소송 더 Xia 쌀떡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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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wn 그냥 일반 꿀어떡은 1,000원씩이고요, 가져와서 씨앗을 넣어주는 게 1,500원이에요.